아, 승객 여러분 침착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열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제센터와 함께 노력 중에 있으며 앞쪽 열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. 이대로 가면 추돌한다. 그냥 전력을 끌으면 돼. 그래 안 하는 거야. 그러게 말이야. 자이저, 넷! 그래fil카 parar긴 뭐지? ㅜㅜㅜㅜㅜㅜㅑㅜㅜㅜㅑ disp 으이힝 atoms 어....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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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프? 어째쩡 택 그건 acies escapes Lössystem 해 Оч 해커을 해커엔 으어어으로 으어어어어어어어어